갖고 나면 세월이 소중하고 세월이 무서워요. 세월이 시간 싸움. 모든 것은 시간 차입니다. 시간 싸움. 세월 속에서 내가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타더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섯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의 합판자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룰이다. 따라합시다. 아빠를 사랑합시다. 갑자기 아빠 얘기하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편하게 해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코드를, 주파수를, 궁합을 맞추세요. 그러면 내가 복받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당신의 뜻에 맞추는 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내 입장 좀 유의해주라니. 그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들러붙는 게 빨라인 거예요. 고복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네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러면 니 칸 내 칸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트러블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울 때 누가 먼저 해결할 때 할까요? 시어머니가 해결해야 할 게 본사가 돼가지고. 아닙니다. 며느리가 해결해야 할 게 쫓겨난 게 아닙니다. 각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새벽 기도나서 하나님께 해결하고 며느리와 며느리대로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통일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네가 신경 쓰라. 사람이요 안 해요. 그럼. 방언적으로 나와요. 공격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세월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면 아빠의 궁합 코드가 맞는 애가 있어요. 자식들이 많아도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면 아빠가 피자 한 판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아들이 여러분 전교 1등 해가지고 엄마가 피자 한 판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이걸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지혜가 있냐 사람 비밀 맞추려고 끌떡거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너가 이 말하고 저가 저 말한다고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장애도 통하고 인통, 인간장애도 통하면 물통, 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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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 이렇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밭통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상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는데도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언론 순정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게 빨라 머리가 안 들어가면 수족이 힘든다 이러잖아요 내가 빨리 거기에 맞추는 게 세월을 느끼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 맞추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내 똥꼬집이 반대로 나갈 때 발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내가 많아 청갈래 망갈래 정신이 분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까짓거 니 까짓거 때문에 손해 안 버십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농이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까짓거 니 까짓거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방해 요소가 성공 요소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무슨 손해보고 아쉽겠어요 내가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후원금 모자란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겠어요 내 까짓건 니 까짓건 한 개도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후원할 수가 없어요 후원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요 일기장을 썼는데 하나님 힘내세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힘내세요 그래 일기를 적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순수해요 하나님은 니 까짓거 도움 없어도 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비밀을 맞춰드리고 하나님하고 궁합을 맞추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맞추는 게 내하고 똑같아 내 마음하고 궁합이 딱 맞다 그러니 내 뜻을 다 이룰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비빗을 통해 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최고의 지도자로 천 년의 아들 날카맣한 지도자로 다윗을 세워서 들어서신 이유는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세요 어떻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을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 얼른 버리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세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네요 여섯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왜 지혜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인가 빠지게 돼 있어요 뭔가에 사람은 취하게 되는 성령의 새소리 안 취하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뭔가 미쳐야 살아 미쳐야 텔레비전의 은혜를 봤던지 휴대폰 중독, TV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내가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말아요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취하고 빠지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내가 술을 마시지만은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닌가 세월이 지나면 뭐라 그래요? 술이 나를 마신다 제가 술을 마시려고 하는 술은 아니고 논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내가 그걸 좋아서 따라가지만은 내가 술이 좋아서 술을 마시지만은 술이 나를 마시버려요 술 취한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뭐요? 방탕하게 그런 방탕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방탕까지 가면 그거는 분별력도 통찰력도 눈치도 코치도 없고 사람이 막 폐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세한 주의사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나갈 일이 사소한 일인데 그게 큰 화근이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그래서 꼭 바보 같은 일이 썩은 짓을 하고 지혜가 없는 자 같이 되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면 부자, 건강, 행복이 다 날라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세월을 아까운지를 몰라 내가 뭐 천년만 년 건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뇌출혈이 일어나고 중풍을 막고 내가 이런 위장이 빵구나고 간경화가 일어나고 그때는 늦었다니까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잃기 전에 그냥 몸뚱아리 믿고 천방지죽 설치고 아무리 운동하라고 해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고 읍박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살아가고 자꾸 지 똥꼬집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이때쯤 되면 엉뚱한 것에 빠져 있어 그것에 상당히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술 마시지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술을 잘 안 마시잖아요 술이 아니라 세상적인 달콤하고 땡기는 곳, 맛집는 곳에 빠지지 말라는 사람은 뭔가에 빠져서 취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중독이 되도록, 중독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사람이 다 중독이 됩니다 TV를 한번 봐보세요 왜 이러면 이제 술 취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미련이 미련 때문에, 미련이 뭡니까?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박사학위 논문 받으려고 논문 쓰려고 TV 보는 사람은 없어 제가 TV를 봐보니까요 YTN, 어머, 무스보다 재밌다 지금 핵이 어떻게 돌아가죠? 무스보다 그다음 OECN, 어머, 영하네 저거는 지난번에 보려고 했는데 오늘 공짜로 나오네, 잘 듣다 보자 다큐멘터리 봐도 새연망, 얼룩말이 나오고 하마가 나오고, 아프리카 초원에 너무 멋있다 저기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면서요 기독교 TV의 밀레니엄 특강도 보고 볼 게 천지 백갈이다 우리는 가요 무대에 그런 것만 봐도요 옛날에 흘러간 노래 이래 보면 어릴 때 촌에 들었던 노래 우린 성장가진이 부러워해가지고 촌에 솥대 끼면서 농사 지으면서 들었던 노래 남짐이, 나훈아, 이니자 노래 저 불은 초원이다 따라따라따라 그 시대에 그때 그 가락이 막 떠오르면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들었던 가락이 그러니 가요 무대에만 봐도 상당히 은혜가 된다니까요 TV 봐서 박사기 논문 쓰려고 보는 건 아니고 조금 재밌었어요 근데 주몽이 어째 돌아가죠 지금? 소송하고 어째 듣는 거? 이거를 보다 보면 그 주몽을 보다 보면 사람이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보면 띵 해가지고 반겨울 두시가 되더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부모하게 되나 아침에 나면 아씨가 TV 안 봐야 되는 건데 TV 봐서 무슨 복 받으려고 보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조금의 미련 때문에 저거 재밌잖아 저거 안 보면 내일 그 여정대회 모임할 때 동신된다 이거 너 주몽도 안 보면 너가 무슨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가냐 왕따 당았다 싶어서 보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본다 하니까 잠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보다 보면 오늘 연속도 간호 보다 내일 안 보면요 그게 허전해 그래가지고 내일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게 TV 중독이라고 휴대폰 중독된 것들은요 휴대폰을 보고 있어야 돼요 휴대폰이 안 하면 박집사 김집사가 내 맘 빼놓고 놀러간 거 아닌가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휴대폰을 가면 김집사 집에 있나? 이러면 있네 니도 있고 나도 있고 살아있다 휴대폰을 통화 중이어야 안심이 된다니까요 휴대폰이 안 하면 불안해 이 가시나들이 내면 적혀 놓고 또 왕따 시키고 저것끼리 찜질방하고 나는가 휴대폰이 안 하면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니 거기 TV 중독이 되고 어떤 제가 예집사님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일본 교포예요 그분이 왜 알코올 중독이 됐느냐 잠이 안 와서 알코올 중독이 했던 거예요 일본의 교포로 시집을 가서 일본 신랑하고 사는데 말이 통해요 뜻이 통해요 일본 말이라고 어릴 때 와다시와 우레시, 닭강, 뱅더, 시바다리, 따까리 그런 소리 밖에 못 배워서 일본에 시집을 갔는데 말도 안 통하지 일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맹정하고 그러니 밤에 신랑도 출장 가고 이럴 때 잠이 안 오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어 그러면 잠이 잘 오니까 그런데 조금씩 마셨다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오늘은 한 사발 마시고 내일은 한 병 마시고 그러다가 중독이 되고 계랄비를 떨어서 하라고 제가 집회 갔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봐요 참 딱하더라고요 폐인이 됐어요 폐인 그분은 술 먹으려고 그래 허랑당탕하려고 술을 먹은 건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술 한 잔 먹고 심장이 좀 따뜻하게 해서 잠잘려고 와인을 한 잔씩 먹다보니까 이게 술이 취했거든요 술이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허랑당탕하고 통제력을 분별력을 상신하는 단계로 가는데 그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도 안 하면 허전하면 그게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세상 만사가 중독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세술에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중독에 빠져서 통제가 안 될 만큼 폐인이 될 만큼 그런 방탕한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중독이 되는 그런 사람이 폐인이 되고 통제가 안 돼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법을 떨고 술을 먹어야지 술을 안 먹으면 피가 안 돌아갑니다 커피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뭔가 중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일곱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출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인생을 선정시키세요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면 반드시 헛된 마음 버리고 이게 안 됩니다 헛된 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헛된 생각이 내 마음이 있으면 헛된 행동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철회하기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성령 충만한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수와 능력에 보다 내 몸의 파워가 힘이 생겨나요 내 인생이 동력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시는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날 때 우리가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날 때 늙은도 꿈을 보고 성령의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나고 나면 저희들 마음이 막 탄력이 불을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의 충만함을 받고 술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대신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요 새벽 기도만 하셔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할머니들은 척보만 하라 척보만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누를 벗겨주시기 때문에 동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균형 안다니까 야야 그 하는 사육감이 안 되겄다 그 여자는 안 되겄다 그냥 사람을 척보만 분별력이오 그게 권능이에요 가장 큰 죄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다 왜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나빠할 것을 나빠할 줄 아는 거예요 분별력이 오기 때문에 헛된 것을 헛된 것을 알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알고 귀한 것을 귀한 것을 아는 그게 철이 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그때부터 좋은 일들이 생겨요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자비와 음료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참함 그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는 EQ가 높은 사람 인간관계가 워만한 사람 감성지수가 뛰어난 사람하고 똑같다 성령 열매가 내게 많이 나타나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잖아요 오래참하니까 어느 한자가 땅을 차지하니까 절제가 컨트롤이 절제가 되니까 성질을 할 것도 없고 사표 내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입어라 이게 읽어보죠 여덟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모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덟 번째는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모래로 화답하라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독불장군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답을 해야 돼요 화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로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내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은 뭐냐 했어요? 기록 없는 보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요 세상 말을 하면 안 돼 세상 스포츠 소식이나 연예인 뉴스를 가지고 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구역에서 여정도 해서 거룩한 교제권을 가지면 거기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룹 테라피가 있어요 소그룹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잘 만나보세요 우리 구역장님은 참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우리 구역장님은 참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기도의 권능이 있고 찬송의 능력이 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고 내가 좀 다운이 돼도 구역리에 들이고 나면 내가 엉거리는 데가 됩니다 왜냐? 화답으라고 화답으라고 배찌단도 맞들여야 되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오듯이 사람은 덕불장군이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지혼자 잘나가 지혼자 독약 청청하는 게 없어요 살아보면 우리가 사람 단계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내가 오늘 박 집사가 질질 울면서 나한테 왔어 김집사요 우리 남편이 어제 옆바람을 피와가지고요 그런데 손잡고 기도해도 돼 10년 뒤에 5년 뒤에 또 우리 집구석에 비슷한 일이 생긴단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패요 그럴 때 내 혼자 항상 시험을 못 이깁니다 옆에서 기도의 중보자 옆에서 화답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시와 창미와 신령의 노래로 화답하는 일이 지혜의 연대 보정을 쓴다 이게 필요합니다 교룩한 교제권을 확보하세요 교룩한 교제권을 내가 언제라도 전화로 메일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세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다른 세상 작단 소식을 가지고 입하고 하지 말고 시와 창미와 신령의 노래로 화답하라 이 말은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덮을 장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서로 간정을 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쉐어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머 똑같은 말씀인데 김집사는 어떻게 저 말씀에서 저런 해석을 적용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서로가 선한 자극을 비추는 거예요 거기서 뽕떼가 있었죠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근사님 장모님을 내가 이렇게 같은 구역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화답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영성을 닮아갑니다 지난번에 그분 보니까 아들이 죽었는데도 세상에 내가 타면 돌아버리겠다 내가 타면 나한테 번갈아 죽었겠다 끔찍한 사건을 맞이했는데 그때 어떻게 영적으로 처리하느냐 어떻게 그걸 기도하면서 삭아가느냐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안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언제 시험이 닥칠지 언제 한계 이상의 문제가 닥칠지 몰라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담담하게 김집사 내가 기도해줄게 이럴 때야 되지 김집사 운전해 이럴면 안된 거예요 김집사 내가 기도해줄게 손잡자 김집사 힘내라 그럴 때요 그 한마디 옆에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일어납니다 그때 또 그걸 떨치고 일어나고 그 거비를 지나는 거예요 왜요? 그러고 나면 또 사는 게 비슷하다 여러분 집안에 가슴 아픈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손주가 죽었던 죄진마다 별불이 다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천국이 아니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들이 죽어도 천국 가만히 죽어도 우리가 여러분 자식농사를 뭘 하든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를 내 혼자 있으면 실감이 안 나니까 거룩한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구형 예배를 기종하게 생각하세요? 성도들끼리 모이는 여전도회를 기종하기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남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그 정권 장노님하고 남전도회원들이 맨날 주일마다 여집사 집에 가서 그 신랑 집에 가서 라면 삶아 먹고 오징어 뜯어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집사가 짜증나요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주일만 되면 인간들이 몰려와가지고 라면을 반 박스를 쳐 잡수고 오징어 반축을 다 뜯어먹고 간다고 막 이 여집사가 자기 신랑이 남전도회원들 데리고 와서 살림축 낸다고 막 왕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노님이 하는 말이 김집사 그럼 우리 오늘부터 너희 집에 오지 말고 주일만에 다 라면 삶아 먹으러 한번 가볼까? 오늘부터 우리가 바깥 들어가서 핫도치기를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무찌마 관광을 가고 오늘부터 우리가 술집으로 하면 라면 삶아 먹으러 술집에 가면 룸사롱에 가면 내가 여러분 5천원 가지고 룸사롱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예를 좀 거시장으로 드는 걸 용서하세요 내가 갔다 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여 라면은 5천원씩 사면 떡을 칩니다 술집에 가고 노룬판에 갈때는 5천원 가지고 오면 거기 미천이 안됩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여자가 지혜가 없으면 자기 신랑이 남전도 회원들하고 주일에 와서 어디면 한 달구리 뜯어먹고 라면 삶아 먹고 노닥거리는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밖으로 한번 돌아 봐봐봐 김집사 하루하루 한번 가봐봐 그러면 그건 불감당입니다 그때는 돈이요 천만원, 백만원이 혹한 나가는 거요 그래서 그 장노님, 김집사 철 좀 들어라 교회에서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김집사 구역예배 참석해라 김집사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그걸로 고맙게 생각해요 왜요? 그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너로 내 인생에 화답하는 사람 내 인생을 일깨우는 사람 그런 경고하는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요? 세월이 지나가면 연대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적인 지혜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무리가 되어야 돼요 연대작용을 일으켜요 힘을 지극하면 이렇게 돼요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홉 번째는 뭐냐 범사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때쯤 되는 게 감사가 체질이 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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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요 모든 게 감사가 되더라 은혜 받기 전에 지구석도 싫고 엄마가 무식한 것도 싫고 그녀는 이혼한 것도 싫고 집구석 얘기하면 쪽팔리고 뭐 때문에 경상국도 문경군 사냥에 가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태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난 안 믿는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난 농사꾼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불평, 불만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불평이 되고 이런 집구석이 불평하고 불행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쪼다가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싸그리 합쳐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땡큐, 감사, 할렐루야 이걸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과거가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불신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범계 근원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아무도 말을 해서 기도해주지 않는 집구석 제가 혼자 예수 믿었거든 민물은 더러워도 몇 때부터 예수 믿고 샘물 같은 집구석이 되고 저때부터 시작했지만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바란지가 되고 시발점이 되는데 제가 혼자 시작해서 우리 엄마가 서리에서 됐잖아 지구석 전도 했잖아 포도원께 출석 때 오천명이 나랑 쳐다보고 있는 거죠 민물은 특강 수많은 선조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그런데 지기작대기 두드리맞아 가면서 종갓집에서 제사상 피해가면서 예수 믿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가정에서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면서 예수 믿어봤기 때문에 알잖아 불신가정 짱니들이 얼마나 서럽고 있는걸 알잖아 그러면 설교라도 없던 권사님이 목사님은 설교가 뼛속에서 나온대 그만큼 젊은게 고생을 오지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산전수정 겪으니까 산술 잘한대 산전수정 우주정 몸정도 다 겪었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사도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걸 살 수 있느냐 이상합니다 자취를 하고 저는 대수술을 하고 여자한테 두판 차이고 그런 과정들이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웬만큼 차이해도 눈을 깜짝하는거야 한두번 차이냐 내가 웬만큼 병이 생겨도 그거를 안내 한두번 차까진이 아니라 대수술을 한두번 했냐 산전수정 겪고 나니까 산수가 늘고 그때도 지켜주시나 그 법이 더 지나가게 해주시나 그 때 대수술도 간다고 그 때 빗덩이 더 지나고 그 때 더럽고 서럽고 앵까고 추정도 지나가게 되시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그들이라 때가 차면 오독탕 가는게 아니고 그 서른고 더럽고 외롭고 가난한 때가 지나고 나면 축복의 때가 만사현통의 때가 동생합독을 바라봐라 종가현을 시리 밟아봐라 이분의 동원들의 갈바닥 갈바닥 사통팔팔 싸거리 몽땅 되었을까 주신다는데 주신다는데 그러니요 사람이 마음에 배짱이 닦습니다 할렐루야 덤빈아 있잖아 그 배짱 담력이 그게 자생력이요 재산이요 그게 지혜입니다 왜요 감당하니까 한두 번 자빠지냐 어떤 사건이 어떤 사물이 어떤 돌발상황이 덜이 닥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겪어봤고 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신 이맘이라는 앞으로도 함께하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일이 감사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의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 지경쯤 되면 그냥 편안해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올듯 같이 되어버리고 이때쯤 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고 땡키오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양육하라 종들아 순종하고 충성되게 하라 상전들아 공과를 그치라 할 때 이기여 맹정신은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누가 해라 이기여 이런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이 천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네 피를 다 뽑아주어라 은지에 사랑이 사랑이 복종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안되면 마음대로 이게 안되면 이게 안되면 이게 안됩니다 이거를 애를 쓰지 마세요 어쨌건 내가 좋은 아내가 되야되지 어쨌건 내가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되지 양육을 신경쓰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지혜가 알아야지 지혜가 지혜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지혜가 무슨 성령 충만하게 있어 공동교가 나눠줄게 있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군 만군보다 귀중한게 지혜에요 최고의 선물은 지혜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실패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가난해지고 지혜가 없어서 고통당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씩 적용을 하세요 옳거니 오늘 내가 말씀 중에 내가 이거를 묵상해야 되겠다 세미하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조용하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교양이 되고 문화가 되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힘이 되도록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한 개씩 세미하게 적용하다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교양 있는 사람 내가 세월이 지나고 복종 사랑 순종 이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꿈도 꾸지 말자 흉내도 내지 말자 그래서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같이 하자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행복이다 그런 사람은요 세월을 한순간을 초놈을 느끼고 하루를 살아가고 천년을 살게 해서 살아가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한순간에 왜요? 지혜로웁니까 백일을 꼬물락거리도 못하는 사람일 거에요 영빨이 있는 사람은요 세월이 문제가 안되더라구요 지금은요 세월이 역사가 오래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80년이 넘은 교회고 여러분 교회가 입당했잖아요 지금부터는요 80년이 역사를 꼬부로 부흥이 합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는요 상상 밖으로 부흥이 되더라구요 세월이 오래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월을 꼬부로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 궁전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니까요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세월이 무서운 줄 알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때문에 언제 쓰러지실 줄 모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도요 심장이 고맙더라구요 심장아 심장아 수고가 많다 나는 자빠서 잘테니까 계속 뛰거라 심장이 밤에 10분만 못 주면 죽습니다 고맙어 심장이 뛰어주는게 고맙어 내가 아침에 눈 떠는게 신기해 내 발로 그래서 예배장 오고 내가 포동계 담임 목사 해 먹는게 내가 기특해 세월이 지나면 죽겠지 뭐 다음에 김문우 목사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런줄 알아요 깊게 죽이는 세월이 지나면 다까지 천년만년 살아있는게 누가 있어 내가 어디서 이런 설계를 뜨면 목사님 말을 어찌 그래하노 그런 말은 하는게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간다니까요 모든 것을 지나가는건 모든 것을 세월이 무서워요 세월 지나면 넓어지나 넓어지나 흰단구리 또 뭐 할매 얼굴이 뭐 주름살이 꽉 잡혀가지고 고운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뻥이야 뻥 피부곱다고 자랑하지 말아 이 작것들아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태가 나듯이 믿음의 깊이가 역사로 흘러가면요 신앙의 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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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풀이가 나타나 기독의 깊이가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이 무서운 줄 우리가 알아요 세월이 무서운 줄 모르겠다는 허랑방탕하는거에요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지 고짓만 부리다가 세상에 치하고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미흥 때문에 어지중간하게 살다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아름다운 교제권이 형성이 되고 은혜를 나누세요 시와 참여와 신량으로 과답하세요 그러면 봉사에 항상 감사하고 마지막 열 번째 피차 복종하니라 서로 그냥 섬겨주고 도와주고 돕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상정 좋은 자녀가 되더라구요 이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유로코롬하면 유로코롬한 사람이 돼가지고 유로코롬한 사람이 돼가지고 유로코롬한 사람이 돼가지고 유로코롬한 인간이에요 어디 가도 참 이 김집사 참 복이 있다 내가 김집사 같은 아파트에서 만난게 내가 이 동네에 와서 내가 최고 축복이다 내가 네 만난게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 만난게 악연이다 하잖아 제가 어떤 분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가끔 집사 돈을 불려주는데 한 2천만원 빼였어 막판에 정리하는데 내가 네 만난게 악연이다 그러고 딱 끊어버리더라구요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마라 내가 네 만난 그것이 불행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연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불행하지 마세요 세월을 분반을 못하고 철없는 짓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정신을 침세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시대를 사명을 감당하고 명품인생 명문가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월합니다